수풍이 형 뭐하시는거에요? 형 지금 사진 찍고 있잖아 사진이요? 어 형 생긴거는 머그샷 찍겠는게 좋는데 아니야 형 머그샷 스타일 아니야 형 사진 찍는거 좋아해 그래도 형 머그샷 스타일인데 아니야 형 화보 촬영 좋아한다고 화보야? 우와 대단한데 맛있구만 좋구만 형 좋아해 59만 잘 나가네 형이 형 지금 간장 찍어 드시는거에요? 아니야 발사믹 찍어 먹잖아 발사믹이요? 나 이 형 국간장 찍어 드시게 생겼는데 국간장 형 싫어해 발사믹 좋아한다 형 형 생긴게 국간장 스타일이 아니야 뭐하시는거에요? 응 발사믹 향 발사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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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봉이 형 아니 지금 뭐 입고 계신거에요? 저거 목 옆에 뭐 써있는거에요? 형 지금 몽클레어 입고 있잖아 몽클레어요? 어 진짜네? 아니 형 그러면은 국방색 티셔츠는 다 버린거에요? 아니야 지금 입고 있잖아 입고 있다고요? 하하하하 진짜 미치겠네 형 노망이 들었나? 왜? 하하하하 아니 형 그거 냄새나지 않아요? 아니야 집에 지금 이 국방색 티셔츠만 지금 백 벌 있어 새옷 백 벌? 있다고요? 맨날 가려입으시는거에요? 이것도 새옷이야 오늘 처음 입은거에요 지금 하하하하 미치겠구만 하하하하 몽클레어 국방색 티셔츠 좋구만 하하하하 수봉이 형 어? 지금 뭐 하시는거에요? 아 형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 집중이요? 하하하하 형 지금 표정은 놓아놓은거 같은데요? 노하는 형 스타일 아니야 하하하하 아 그래요? 그럼 형 지금 뭐 공부하고 계시는거에요? 하하하하 형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이씨 형 집중 장난아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이거 뭐야? 형 이거 오징어 게임 뽑기 아니에요? 하하하하 형 뽑기좋아해 하하하하 형 생긴거 완전히 오징어 잡이 배타기 생기셨는데? 하하하하 아 형 스타일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들어 이쑤시개 어 저걸로 쑤신거에요? 하하하 뽑기 좋구만 하하하 이쑤시개 하하하 수공이 형 하하하 오우 엽떡 드시는거에요? 응 형 엽떡 좋아해 아니 근데 오늘 패션이 바뀌셨네? 아니야 지금 앞치마 하고 있잖아 어 잠깐만 어 네? CP컴퍼니 패딩 아니에요? 응 형 CP컴퍼니 패딩 좋아해 하하하 이거 앞치마로 하신다고요? 어 이걸 안하면 여기 국방색 티셔츠가 버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것 때문에 이걸 지금 입고 계신다고요? 응 어 나 그거 BTS 슈가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네 응 맛있어요? 응 아주구만 아니 잠깐 다 드신거에요? 응 맘맘봐 하하하 맘맘봐 하하하 왜요? 여기 뭐 묻었다 어 묻었다 에이 어떻게 해요? 드라이기 맡겨야 되나? 뿌려야지 뭐 에이? 드라이기 안묵? 뭐하시는거에요? 에이 진짜 CP컴퍼니 지마 조그만 하하하 소봉이 형 응? 오늘은 뭐 어디서 드시는거에요? 정돈 홍대 정돈? 응 어 거기 비싸고 엄청 고급스러운데 아 형 정돈 좋아해 우와 비주얼 봐 와 형 여기 오셔가지고 자주 돈까스 드시는거에요? 아니 오이 오이 먹지 아니 잠깐만 그럼 요거 시켜놓고 오이 드시러 오시는거에요? 어 형 오이 좋아해 미치겠네 진짜 이역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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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먹만 진짜 마치겠다 아니 아니 치워두세요 어 잠깐만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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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먹을거에요 치우지 마세요 아니아니아 손 닿았잖아 그럼 치워야지 치워야지 응? 정돈 맛이 그냥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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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봉이 형 여객도 어디에요? 아 지금 밥을 촬영하러 왔잖아 예? 화보 촬영이요? 응 형 지금 영정사진 촬영해야 될거 같은데 아니야 형 영정사진 형 스타일 아니야 화보 촬영 좋아해 하하하 미치겠구만 형 형 선생님 뭐하시는거에요? 제로트 춤추고있잖아 제가 아니 탈춤춘거 아니였어요? 아니야 요즘 제로트 인사춤 몰라 제로트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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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형 어? 지금 뭐 용접하세요? 아 CP컴퍼니 있고 있잖아 하하 CP컴퍼니? 하하하 하하하 CP컴퍼니 상징 고글 몰라 고글 아 참나 아 아니 근데 형 맞어 CP컴퍼니 얼마전에 앞치마 쓰다 버리셨잖아 아 또 새로 샀잖아 아 또 새로 샀다고요? 와 나 이 형 진짜 형 근데 이거 지금 고평색 티셔츠 냄새 배기면 어떻게 해요? 새우신데 괜찮아 저말론 향수가 있잖아 저말론이요? 에이 이거 지난번에 썼던거잖아 아이 그래서 큰것도 샀잖아 이거 비싼거 100ml? 어 이건 18만원 넘을텐데 아휴 비싸지 우와 진짜 도대체 어디서 나는거야 도대체 하하하 하하하 CP컴퍼니 어떻게 하려구요 저말론 향수 뭐지 헷갈려 하하하 아 그걸 두개 같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음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 어? 아니 지금 회전목마 노래 부르시는거에요? 형 회전목마 노래 좋아해 하하하 아니 생긴거는 그냥 애들 회전목마 타게 생기셨는데 회전목마 노래 좋아해 회전목마 타고 있잖아 에? 하하하하 아니 근데 형 왜 말 안타시는거에요? 형 말 무서워 해 하하하 회전목마 하하하 조쿄만 이치같이 사랑의 들띡 궁 형이 형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김동수의 보고싶다 노래 부르고 있잖아 갑자기 보고싶다를 왜 불러요? 형 노래 좋아해 형 생각보다 노래를 잘하진 않으시네요 뭔소리야 형 보컬 트레이닝 하는 애도 있어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모근아 제자에요? 제자지 모근이라고 연습하라고 했지? 보고싶다를 불러 미칠듯 사랑했던 기억이 모근아 형이 목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부르고 그랬잖아 편안하게 형이 화학을 넣어줄테니까 편안하게 가자 자 셋 넷 미칠듯 사랑했던 기억이 형님 형님 나가요 나갈까? 아 멋있다 그렇게만 어디가 천원 한글자막 생명